나뉘던 2개입니다. 아랍의 여성들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아랍 여성들 이거 쓰고 다니죠. 이거 벗으면 어때? 채찍진 맞죠? 똑같아요, 진짜. 엄청 맞아요. 왜요? 이거 법이에요, 법.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지? 자, 가겠습니다. 종교적인 법이에요. 자, things are not easy for women. 자, 여자들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디에서? 중동에서. 자, a few years ago. 약 몇 년 전에 뉴욕의 벤커. 뉴욕에 있는 벤커. 운행하는 사람이죠. 운행하는 사람인 디나이드. 거절당했습니다. 어, 비자. 비자를 거절당했는데. 비자가 뭐죠, 여러분들? 그 나라 방문할 수 있는 자격이죠. 그 자격을 거절당했답니다. To visit the Middle East. 중동에 방문하기 위한 비자를 거절당했습니다. Underground. 어디서? 다 도착하고 나서. 다 도착했는데 거절당한 거야. 왜? 그 그라운드에서 왜 그렇게 됐냐면 그녀가 보스 피니야. 그녀가 여성이고요. 또한 싱글이기 때문에.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자, even today. 오늘날 심지어 여성들은 are forbidden. forbidden은 뭐야? 금지된 거죠. 금지된 거죠. To drive a car.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자전거를 타거나 어디서? in Saudi Arabia. Saudi Arabia가 어디죠? 여기 중동이 이렇게 생겼잖아. 큰, 좀 큰데. 어, 여기 제일 큰데. 여기 사우디아라비. 원천죠. 그, 메카 있는데. 그, 뭐. 아무튼 되게 유명한데죠? 자, 여기서는 여사가 중전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도 안 돼.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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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또 다른 미국인이 방문했습니다. 주원 아랍. 아랍을 방문하게 된 거야. 어디에? 워딩 파티. 결혼식장인지 참가하게 된 거야. 그가 이렇게 discover, 발견하게 됐습니다. 당, 뭘 발견했냐. The party was actually two parties. 실질적으로 그 파티는 몇 개였어? 두 개였습니다. At two different hotels. 다른 호텔 두 개에서 똑같은 파티가 열리고 있는거죠. 각각의 Exactly. 각각은 With exactly. 정확하게 완벽하게 the same Vacuate and exactly the same festival. Vacuate는 면회죠. 정확하게 똑같은 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The only difference. 딱 오로지 다른 하나가 뭐냐? One party was for the bride. 하나는 신랑의 명이었고 And all the female guests. 모든 신랑의 게스트죠. 아 신부죠. 브라이드는 신부죠. 신부. 신부들이고 여자 손님들이 그쪽에 있는거고. The other was. 다른쪽은 was for the groom. 신랑이죠. 이게 남성이죠. 남자로. 한쪽 호텔은 남자. 한쪽 호텔은 여자. 이렇게 된거죠. And all the male guests. 모든 남성 손님들이 그쪽에 있었던거죠. Never did the two met. 그들은 절대로 둘이 만나지 않았답니다. Similarly. 비슷하기도. 비슷하게. When an Arab. Arab. Visit. You. 당신이 방문하게 된다면 To his home. 그를 집에 방문하게 된다면 그의 와이프는 Will probably. 아마도. Not be seen. 보이지 않을겁니다. Although she may well be in the kitchen. 그녀는 아마 어디에 있을거야? 구역에 있을겁니다. Preparing dinner. 뭐하는거야? 저녁식사 준비를 하는거죠. It is not polite. 그것은 어떻게? Polite. 친절한게 아니야. To inquire about her. 그녀에 대해서 언급하는것조차가 뭐한거야? 예의가 아닌거죠. And if. 만약에 당신이 Do met her. 그녀를 만나게 된다면 Be warm. But not friendly. 딱딱하게는 하되? 친근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죠. 잘못. 내가 알고는 아랍여자들이